자 이 지옥 같은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어 공중에서 그 초토화기가 뭐였더라? 공중관통 공중에서 이거 이거 공중관통 공중에서 이거 이거 한 번 더 아유 너 왜이렇게 멀리가냐 자 한 번 더 어허 어허 이야 한 가지 방법 꽤 없을 것 같애 군인들을 흡수하죠 툭 툭 으흐흐흫 계속 초토화를 쓴거야 빨리 빨리 트와이스는 어어어 트와이스는 계속 쓰는거예요 자, 연속에서 3번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에너지 체으로 좀 갔다가 어허허허 안 돼 안 돼 흡수! 오케! 아 야 이걸 왜! 아니 참! 오허허 오허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자 아니아니아니 자아 덩굴공격 자아 덩굴공격 흡수할 수 있나? 안 돼요 아직 아니아니 아이고 아이고 어엇! 참! 너무 가까이 갔다 아 아 아 아 이제는 이번에는 좀 보였는데 아 아 뭐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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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야 키좀 잘 들어오자 아니 아 키 키 키 그치 자 연속 3번 두번 자 두번 어 아니 아니 아유 왜 키가 아니 키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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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투 터도 제대로 안써서 흠 빨빠빠빠빠빠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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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오케이 어이 야야야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빨리 빨리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쓸덕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야 이거 초토화쪽 제대로 쓰자 흠 흠 벌써 근데 펌프가 흠 흠 흠 흠 흠 두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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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걔네들 다 돌 어디갔어? 걔 죽은거 같은데? 어? 죽은거 같다? 언제 죽었지? 죽은거 같죠? 죽은거 같다 자 얘도 빨리 빨리 이런지 야 저 눈꽃만큼 나면 안돼 지금 어우 아야야야 야야 오케이 어 터졌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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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 그리고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만 오오오오 다이아몬, 하늘, 하늘, 하늘 다이아몬, 크리에이킹 아 이상한데 자꾸 쏴 야 이거 정말 운다고 어 어어 이건 다른게 더 많고 아 뭐야 이거 아 왜 겉에 졌다가 아니 왜 아니 제대로 한번 해보자 자 어 어 아니 언제 언제 또 벌써 파괴됐어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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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토화로 죽여야지 초토화로 자 한번 더 잘하면 세방이 죽는 것 같아요 잘 맞으면 자자자자 잘 맞으면 세방이 죽는 것 같아요 어 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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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아 버려 버려 이거 뭐야 왜 무기를 자꾸 오케이 무기를 들려면은 바추카포를 들던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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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니 아이참 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아니 왜 이상한데다가 자꾸 쏘냐 자오 아 여기 집어야되나꼬 아이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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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아 촛사기를 정말 못쓰게 만든구만 하 아 아 어 어디서 가려고 아 너도 이리 봐 일루와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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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들 이루와봐 아 이제 버리고 됐어 이 정도면? 아니! 야 우리 초토화 한번 쓰자 아니 초토화 한번 쓰자고 초토화 아니 초토화 초토화 아니 야 우리 초토화 아니지 너 초토화 쓰기 싫구나 피엘엑스 윤림 어서오세요 왜 초토화 쓰지? 됐다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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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토화 초토화 오케이 아이고 쓸 수 있었는데 이리와봐 오케이 초토화 아니면은 데미지를 아니고 죽었나? 거의 죽은거 같은데 자 초토화 한번 더 어 준거 같아요 오케이 하나 남은건 뭐 네 간단하게 이걸로 죽을래? 뭐라도 죽일 수 있죠 하나인데 뭐 초토화가 잘 안나가 단지 버튼 두개 누르는거 뿐인데 단지 버튼 두개 누르는거 뿐인데 단지 버튼 두개 누르는거 뿐인데 야 탱크로 죽일때는 그렇게 쉽게 죽이는거 같다니만 그쵸? 하나만 어허 오호우우우우우우우 자자자자자 오케 자 미션 완료 워메 거의 뭐 만 명 정도가 죽였는데 아이고 거대한 녀석이 나왔군요 아니 그냥 거대한 녀석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녀석인데 아 저거 또 어떻게 해야돼 일단 에너지를 꽉 채우고요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업그레이드 어허 업 어 아 야 야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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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술못해 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특수! 야-아-아-아 야-아어 오오 계속 나오네? 오오오오-오 아.. 자.. 쟤네들은 계속 있는것같아요 헐터들은 어 헌터들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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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어? 오오 정말 맞았는데? 흔들 오 애매 달았나? 저.. 저 어떻게 어떻게 죽인거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얘를 타나? 어..장난장난장난 에헤이 나 여기서 흡수하려고 했는데 제가 흡수하구요 아이고 어? 어 어..오...야, 또 나왔어요 무한으로 나오는거 아니야 판타는 boys 오오 오호호 야 저건 어떻게 죽여야하지? 어 에너지 달고있다 아 다는군요 어 에너지다네 에너지다네요 다다 좋아좋아요 오케 오호 흡수하구요 자 얘 하나 흡수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걸 주기 때문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어 좋아요 어 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폭싸라구요 아 아 아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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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아、 왜 fight 안 좋은 아저씨? 야, faster 빨리하자 오케이 없자구요? 오호 오호 어? 어? 오 피피피피피 에너지 에너지 사과 깔게요 그게 뭐예요? 근데 에너지 많이 달게 했어요 자 피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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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오호 오호 좋아요 오케이 빨리 잡아 자 흡수하구요 야야야 흡수해 그치 가자 자 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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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는 일단 깼어요 하나는 깼어요 오호 오호 자 자 자 흡수 오호 뒤에 오호 피하고 오호 야 에너지네라 오케이 오케이 흡수하구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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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개는 다 푸셨구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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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피하고! 아유! 야 에너지 씨 아유 여기서부터야 야 어떻게 했는데 야 에너지 씨 야 에너지 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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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던져볼까? 던져볼까요? 던져버려면 에너지가 안되는거 같은데? 아아! 오케오케오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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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사정거리가 안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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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맞았다 야 방패말고 그걸로 그걸로 바꾸자 뭐야이건 아이 자꾸 저걸 이쪽에서 맞네 자가자가자가자 어허 어허 오 뭐 이상한친다 자 에너지 좀 빨리 채우고요 엏 어어어어어어아야야야 자 피하구요 자 하나피해 하나는 죽였고 오오장광수 오오오 뭐지 여기야 지금 또한거 지금 또한거 자 여기 구석에서 열심히 에너츠 오호 오호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호 오호 자아 다행히 도망가요 아이고아이고 파란색 분다 초록색 파란색 자 오호 오오 쫑다 온다 어우 유동미사일이야 어어어어어 오우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혹시 한 대 맞으면 죽는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어 여기도 있네 사방에 예 흡수할거리가 깔려가지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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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し okay 오케이 우와 뭐야 뭐야 지금 지금 뭐하는거야? 야 에너지 겁난 많아 야 에너지 겁난 많아 야 에너지 겁난 많아 야 에너지 겁난 많아 또 에너지가 되게 많아 아직도 뭐야 왜 왜 못 올라가 또 나온거야 또 나온거야? 아아 이번엔 예 이번엔 땡크가 있어요 땡크있으면 됐어요 내가 저거 사용할 수 있다는거 아냐 오케이 essay 어디야어디야 어디야 못한 rape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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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t 전향으로 부응이 안되잖아 뭐라고?! 오오오..... 아,뭐야,뭐야,뭐야,뭐야, 꼽자구요? 오호 오호오호오호 에이 채우자 아이씨 아이씨 야야야야 어? 너 가만히 있어 엠마 어디야 어디야 어? 흡수하구요 자 이정도면 되겠지 저 초록색은 나만 노리기 때문에 자자자 땡크 이번에 땡크로는 자 좀 어 땡크로는 좀 좋아좋좋아 땡크 좋아 역시 땡크로 루핀님 어서오세요 땡크로 싸워 땡크로 땡크로 어딨어 땡크로드 땡크로드 이거 바둑 앞에 있어가지고 이건 하자마자 죽을 것 같은데 왠지 야아 얼마 못버텨요 땡크도 와아 왜왜왜왜 자자자자 피해피해 에너지이이이이이이이이이 오오오 에너지에너지 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에너지가 별로 없었는데 다행이다 탱크 아 탱크가 그나마 에너지 좀 많이 달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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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올라온거 같아요 어 야야 안보여 안보여 이야아아아 댓글 계속타 계속타는거요 빨리 빨리 많이 많이 때려가야돼 많이 때려가야돼 오케이 땡크로 계속타 땡크로 그냥 왔다갔다하면서 내가 아무리 땡크로 에너지가 많이 달라도 내가 타면 무조건 반절 에너지는 되거든요 오오 자 에너지 줌 날 따라오는 헌트가 네마리인가 그러기 때문에 날 따라오는 헌트가 네마리인가 그러기 때문에 아우 아우 야야야야야 아냐 에너지좀 단회를 쟤를 먹어야되는데 아우 오케이 자 땡크 한두 마리만 더 저기있다 세칸 남았죠 내가 백날 쳐갔자 어 땡크로 한두 대 떼는게 나 마지막에 저거 쓰러지면 쓰러졌을때도 땡크로 해야되는데 오케이 지금도 땡크로 때려야돼 땡크로 야야야 빨리빨리 지금 많이 때려야돼 지금 지금 많이 때려야돼 지금 또 들어왔어 자자자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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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많이 달랐어요 헌터가 나 따라올려나 헌터가 나 따라올려나 어 따라왔네 오호 자 이번에 땡크 땡크를 이용하죠 땡크가 정녀이 많아서 어헉 오케이 어허 정신 하나도 없어었 ㅋㅋㅋㅋㅋ 으 참 야... 그래도 좀... 어우 그래도 많이 달겠구나! 조금만 vocal은 못 달겠는줄 알았드봐 자 땡클X5 오오오오오오오오- 탱크가 없는데? 저기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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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적이죠? 이 상태에는 이거 탱크 뺐을 때는 오오오오 오오 오오 자자자 크 빨빨빨빨빨빨 오케이 이거는 내가 쏴는게 아니라 땡크로 싸우는거야 어 뭐야 야 땡크내나 땡크 어딨어 땡크 오호 자 땡크 저기 오오 땡크 타기도 힘들어요 야 땡크로 하니깐 금방금방 에너지가 달죠 애들 아 저 엘리자베스 크리엔저버 어 찰 자 빨발 난 에너지 안다고 오오오오오오 이야 탱탈려고 했는데 이럴 때 저깄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걸로 하면 힘이 더 세지니까 더 빨리 탱크를 뺏을잖아? 자, 파이퍼의 테이프로 뺐어 자, 파이퍼의 테이프로 뺐어 좀 더 깐다 마사 좋아좋아좋아 이제 가운데거 하나밖에 안남았어요 좋아 오 나 뭐야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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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야 빨리 일로와 야 일반인들이 아직도 뭐있어 자 어? 쓰러졌는데? 뭐야뭐야뭐야 어? 뭐야 나 못해뒀는데 우와아 나 못해뒀는데 야 못해뒀는데 야 지금 힘든데 자아 자아 아아 아아 초트화? 초트화 해볼까요? 그러자 초트화 한번 해보자 오و 뭐 뭐야 아 THAT 하핰핰 여기도 왜이렇게 그거야 아이고 아이고 씨 에너지 빨리 채우고요 어허 어허 어어어 야아아아 씨 공중초트화 하려다가 아주 그냥 내가 초트화가 됐구만 근데 나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가 다는 것 같애 이제 군인 애들이 잘 때려가지고 땡크가 가장 빨리 하는 것 같애요 나 가만히 있어야지 야시 ㅆㅆ 탱크가 그나마 진짜 저 그냥은 어떻게 못한다 자자자자자자자 오우 많이 깼어요 헬 저기 탱크 탱크가 가장 많이 달게 할 것 같애 근데 아까처럼 왜 야 빨리빨리 싸 싸 싸 싸 싸 싸 오오 에너지 에너지 킬 아 뭘 뭐 이상한거 들어 아휴 자 에너지 자 지들끼리 조금씩 에너를 달게 하기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가 늘어가야되는거같아요 아아아아 예 초토화 쓰는데 쉽지않아요 어우씨 초토 한번 써보려고갔더만 자 이번에 이번에 잘하면 자자자자자 오케 오오케 미너리안님 어서오세요 미너리안님 어서오세요 미너리안님 어서오세요 헌터가 저게 무한인재니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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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인데 오케 자 땡클 빨리 땡클 타야돼 오케 빨리 땡클 타야돼 땡클 타야돼 땡클 타야돼 오케오케 에너지 팍팍 단다 점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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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나오시지 헌터 나갔어 나갔어 야 그래도 많이 달겠어요 초반부터 자 땡크 찾아서 땡크 오오오오 땡크 어디서 오오오 어 저는 이 원이 더 재밌게 해서 해가지고 야 빨리빨리 탱크 뺏어야돼 오케이 자자자 땅을 생각 쓸 필요 없어 저것만 자아 한쪽 한쪽 아아 자 땡크 땡크 빨빨빨빨빨리빨리 빨리빨리 에너지가 지금 없는데 에너지 한번 채워야겠다 에너지 한번 채워야겠어 어 어어 어디야 오호야야야야야야야 히스 쟤 쟤 에너지 쟤 쟤 쟤 쟤 쟤 어어 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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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쟤 야 채우는 에너지 쟤 다이아가 짜난방에 어 에너지 쟤 뭐야 못봐요 오오오오 에너지 에너지 후 후 아 야 이거 하나만 꽤 정말 힘든데 부샤피하고요 저거 상대하고 있을 즉은 필요가 없죠 어허허 탱크 탱크를 찾아라 됐다 됐다 뭐야 이거 툭 야 에너지 봐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에너지 또 채워야돼 씨 아잇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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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너지 이것까진 못구요 땡크 땡크를 찾아라 됐다 몇번을 해야지 에너지 한번 채우면 자자자자자 쪼금 달게 해야되요 자 왼쪼금만 부수자 왼쪼금만 한방에 부수자 왼쪼금만 한방에 한방에 아잇 야 이거 뭐야 이거 손에 뭐 들어있네 자 빨리빨리 야 뭐 이렇게 멀리까지 왔냐 하이 에너지 별로 단들지 못하게 하고 아유씨 오호 자 테크 탱크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아유씨 탱크 탱크 지금 막 지금 막 때려야돼 때려야돼 아 이번에 죽여야되는데 빨리 뺐지 빨리 뺐지 쟤가 가는데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 야아씨 치 또 또 또 또 참 애들 겁나게 또 데리고 올거 아냐 아 아 뭐야 이거 치 오오오 에너지 탱크 이번엔 마지막이겠죠 아 아 이거 먹고싶대가 아닌데 저 탱크는 지금 막 탱크 어디갔지? 아 저기있다 오에요 뭐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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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까보다 말씀드린 시간이 빨라졌어요 에너지 벌써 반절 달았어 오-오-오 국내 쏟 pounding 쎄지 군인들이 겁나게 잘 싸우고 있다는거야 이거 뭐 오호호호호 빨리빨리 에너지 에너지 좋아 자 많이 때렸어 이번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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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없다 아 이번에 피를 계속 써야 되는데 예 땡크를 타버렸네 그러면 거의 20대 sid 12대 그래서 13대 13 interviewing 16대 근데 이유가 그것때문이에요 언제 어떻게 다시 이걸 자자자 이번에 어휴 좋아 아이 뭐야 이거 어 쓰러웠어 못쓰 아 다시 오케이 이번엔 완전 죽었겠지? 아 오오 잠시만요?